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지나치게 걱정을 했었나 봐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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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과 두려웠었나 봐 나와야 채팅 차라리 몰랐더라면 나와야 채팅 그래 맞아 나는 혼자였지 헬리콥터를 빌려 같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못 담배를 타고 덮는 바다를 건너보기도 했었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